2018년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올 한해는 대박 상한가 상승 100%를 꿈꾸며 한해를 출발했지만 돌이켜보니까 플러스 상승률 유지하기도 참 힘든 거 있죠. 자 2019년은 달라야죠. 새빨간 투자와 함께 하실 거니까요. 이상르 전문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종목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786-102-1023 문자는 013-3366-8288 카카오톡 아이디 없고요. 이 점 참고하시면서 유튜브 MTN 실시간 방송 참여까지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마지막 거래일 그래도 상승불 켜면서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1월 효과 염두에 둔 걸까요? 왜 이렇게 상승할까요? 네 원래 이게 동양의 정서라고 하나 우리나라의 정서라고 하나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항상 시작할 때도 엄청 조금 좋은 느낌으로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 또 동양의 정서고요. 그리고 또 항상 마지막은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마무리가 좋아야 된다. 마무리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시장 자체에 대한 마무리 자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고 싶은 뭐랄까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보신 게 맞겠고. 다만 이제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는 악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미중 무역에 대해서 상당히 분쟁에 대한 장기화될 우려감이 다시 한 번 더 팽배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다만 낙폭이 컸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유입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봤을 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는 좀 더 저렴하지 않을까라는 투자 심리가 좀 더 작용하고 있다고 보신 게 맞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쯤이면 1월 효과로 인해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이 상승장이라고 보시면 안 되거든요. 항상 지금 보수적인 시각으로 시야를 작게 만들어가지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기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정리가 되네요. 내년에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낼 수 있을까 혼자 고민하시게 벅차시지 않으신가요? 이상루 전문가에게 고민 던져보자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 가지고 싶은 종목 013-3366-8288번으로는 문자를 전화는 02786-102-102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내년이 되기 전에 연결하는 마지막 통화가 되겠네요. 시청자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예예. 궁금하신 종목이랑 매수값 비중도 알려주실까요? 현대건설 7만 1천원에 20%예요. 7만 1천원에 비중 20%. 지금 가격이 5만 4천 9백원에 거래되네요. 언제부터 들고 계셨을까요? 그때 남북 거시 경협 거시기 그때 한참 올라왔지 그때 사셨어요. 한 5월쯤 사셨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쭉 같네요. 네 고민 바로 한번 좀 던져볼게요. 이상루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7월 우리가 이거에 딱 5월 달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경협주가 이슈가 되면서 그때 딱 사셨는데 그런데 주가가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밀려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대건설 현대가 자체가 일단은 아시다시피 남북경협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어줘야지만 일단 기본적인 탄력이 붙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타의 건설주들하고 상당히 비슷한 흐름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는 부분이 이 기업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부동산 시장과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는 현재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이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이 현대건설이 브랜드네임으로는 이제 힐스테이트예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그런 청약에 대한 부분 자체가 예전보다는 못하거든요. 물론 많이들 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이 현대건설에 대한 주가를 상승시키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좀 보시기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북경협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토목이나 건설, 건축 이렇게 항만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으로까지 넘어가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에 대한 부분보다는 유엔의 제재가 먼저 풀려줘야지만 그 다음 철도 다음에 대한 스텝이 조금 나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님의 거기에 대한 마음가짐을 조금 가지시면서 이거를 조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종목군을 보유를 하고 있다면 차라리 지금 자리부터 반등이 조금 나왔을 때 6만 원 정도가 다시 한 번 더 넘어간다면 1차적인 반등 포지션이라고 보고 비중 축소를 조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단으로 만약에 내려갔을 때 지금 이번에 잡았던 자리가 5만 천 원대였는데 이 자리가 무너지면 조금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렇게 조금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북경협만을 본다면 현대건설 말고 다른 여타의 종목군을 좀 보시는 게 나으세요. 지금 토목, 항만 이런 쪽은 대부분 다 유엔 제재 들어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서의 현대건설에 대한 주가 반등은 사실상 기대감 말고는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반등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네. 시청자님, 이렇게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고요.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진짜 이런 전화 받을 때마다 제가 정말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한 번씩 다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러게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검찰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마음은 항상 여러분들이 계좌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기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문자 접수도 그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장 먼저 올라왔을까요? 전문가님? 네. 키이스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스트를 7,986번님이 지금 3,380원의 20%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 지금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대가 3,380원이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2,665원까지 내려왔는데 키이스트라고 하면 우리가 딱 두 명이 떠오릅니다. 방탄소년단.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또 한 명은 누구죠? 용사마. 그렇죠. 그런데 이 대용준 씨가 이 회사에 지분을 팔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왔다가 이제 빠져버렸고 실질적으로 또 한 명이 더 있어요. 지금은 군대가 있는 바로 김수연 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방탄소년단 효과를 두 번째 다시 한 번 올라왔는데 이 기업이 이제 일본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역량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방탄소년단 효과도 이미 반영됐고 대주주 매도 물량이 이미 반영이 됐고 그럼 남은 그 한 명은? 김수연 씨. 그렇죠. 그런데 그 김수연 씨는 언제 대세를 한다고요? 내년 9월 달, 내년 7월 달에 합니다.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7월 달까지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가를 한 번 같이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고가 권역이 한 번 많은 거래를 동반해서 고가 권역에서 이익실이 나왔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다시 한 번 또 거래를 한 번 동반했는데 결국 이런 자리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3,600원 위로는 상당한 저항이 지금 부파를 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 밑에서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손절가만 조금 잡아드리면 하단에 있는 여론들이 그러면 한 2,600원 선 이번에 올렸던 그 자리 자체를 우리가 손절가로 조금 대응하신 전략이 가장 적당하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의 모멘텀 자체가 지금은 다른 여타의 엔터저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손절가는 2,6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끌고 가실 거면 2,600원 손절가 대응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코오롱 플라스틱도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5,600원에 20%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요. 현재 가격대가 5,600원이네요. 매수가 왔어요. 네, 딱 바닷건에서 잡으셨는데 코오롱 플라스틱 이거는 이름이 딱 드러나지 플라스틱, P, P, P 계열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 경량화 관련한 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량 경량화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휘발유나 경유차에 대한 연비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경량화를 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죠. 경량화는 말 그대로 연비에 대한 조정 가능이고 지금은 휘발유나 경유차를 넘어선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거든요. 친환경차.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은 그전에 있던 이런 뭐랄까 휘발유 경유에 대한 경량화라든지 이런 여타의 연비 조절이라든지 부분보다는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친환경차,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2차전지 분야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상당히 소외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차량 경량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에 대한 주가 자체도 반등이 빠르게 안 나오는 것이 결국에는 바닥권력을 많이 다지는 것이 수급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매력 포인트를 못 느끼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안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게요. 10월 급락장 대비 크게 나아지는 모습은 안 보여요. 그러면 결국 지금은 이해타산적으로 우리가 이런 기업들은 화학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류세에 대한 부분 자체로 영향을 받아서 단기적인 반등 나오겠지만 그 반등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종목을 조금 다른 종목군을 교차하신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방송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786-102 그리고 1024 두 가지 채널로 열어져 있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 그 흐름을 이어가서 문자 게시판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엔터스 가운데 누가 들어왔어요? 정확한 진단 부탁드립니다. 손절 고민을 하고 계시고 소주 관련해서 하이트 진로도 들어왔습니다. 동양물산이라든지 아니, 이게 근데 하이트 진로인데 왜 꼭 소주라고 하세요? 제가 볼 때 맥주도 모이고 소주도 모이는데 아이고 안신의 앵커의 이거는 취향이 그대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하이트 보니까 반가워가지고 일단은 하이트 진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분은 17,800원의 비중 20% 들고 계시는데요. 지금 가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7%, 마지막 날까지 1억이 있으니까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소주를 좋아하시는 안신앵크가 콕 집어줬던 우리 하이트 진로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여기 이제 17,800원을 보여주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하이트 진로, 창의에탄올, 풍국주정, 아니면 보예양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대부분 주정관련주로 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주정관련주들이 한번 크게 이슈가 되었던 적이 우리가 재작년 정도, 작년인가요? 그때 뭔가 색다른 소주, 색다른 맥주.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조금은 매출에 대해서 반짝 인기를 얻으면서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빠져내려오는 과정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하이트 진로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자체가 꾸준하다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에 대한 변화 자체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소주값에 대한 인상이라든지 맥주값에 대한 인상이라든지 이런 이슈 말고는 주가를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주가에 대한 반등치가 한계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우리 시청자님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까다로운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기업을 지금 17,800원에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저는 종목 교체를 조금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기술적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좀 더 투자를 하는 전략. 이거는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 대주중 물량이라든지 또는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밖에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은 행보성에 대한 모습을 띌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까지 연결해서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종목 교체 의견 찍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7% 유망주 드리잖아요. 그 시간까지 함께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종목 계속 보겠습니다. 동양물산부터 볼게요. 100% 비중 상당히 많으시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동아지질 우리 예전에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진 머티리얼즈를 두 분이 보내셨는데 이걸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그러면 이걸로 볼게요. 일진 머티리얼즈 45,000원에 비중 30%입니다. 상담해 주세요 하셨는데 지금 가격대는요. 4만 400원의 소폭의 하락세가 또 매수가 대비 내려와 있어요. 자, 일단은 한 분은 지금 4만 6,000원에 사셨고 다른 한 분은 4만 5,000원에 사셨기 때문에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이런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이런 데서 물릴 수 있는 이유가 앞에서 차트를 우리가 한번 돌려보시면 여기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낙폭이 상당히 컸고 앞에서 자리를 잡았던 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런 자리에서 많이들 접근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가 한번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바닥을 원형 패턴으로 다지면서 올라가는 형국인데요. 앞에 거래량을 조금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진 머티리얼즈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2차전지 관련 업체입니다. 전기차 관련 업체로 보시면 되겠고 대신 여기에서 물량이 하단에서 지금 빠진다는 것을 누군가는 많이 팔았고 누군가는 많이 샀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나갔던 물량이 기관의 물량이 보이고요. 그런데 기관의 물량이 두 번 나오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더 기관의 물량으로 매수를 하는데 지금 보셔야 되는 것은 앞에서 떨어졌던 물량 자체를 지금은 여기 뒤에서 회복을 다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 물량 자체를 받아서 올릴 수 있는 뭔가에 대한 원동력이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에 대한 모멘텀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2월 달 결산이 끝나고 1월 달부터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에 대한 선정보가 돌 때 그럴 때 기관에 대한 포지션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미리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알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선반영이 조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무조건 홀딩하셔야 돼요. 홀딩하시고 다음 파동을 조금 기대해보자. 제가 볼 때는 여기 다시 5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1월 달부터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5만 원 1월을 기다려오자 말씀해주셨고요. 다음 문자도 만나볼게요. 세화 PNC 평단가 5,225원이라고 하셨고요. 애니젠이라는 종목이라든지 FNF, 에이티젠 종목도 들어왔습니다. 삼성전기 한번 같이 볼까요? 저랑 삘이 통하셨어요. 11만 원대 사셨고 20% 비중 들고 계시는데 들고 가야 되나 고민을 하셨습니다. 삼성전기 주가 확인해보겠습니다. 10만 3천 원에 0.48% 조정이거든요. 일단 우리가 삼성전기 그리고 사막 콘덴서 이런 것들을 이 방송을 통해서 몇 번 설명해드렸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주가가 올라오면서 이미 MLCC 관련해서는 다 반영됐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MLCC에 대한 미련은 버리셔야 돼. 지금부터는 뭐와 관련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스마트폰 매출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주로 보시는 게 맞거든요. 안에 어차피 부품은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이 과정에서 벌어졌던 MLCC 관련해서 주가는 다 올라왔고 그럼 여기에서 건전한 조정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모멘텀을 보고 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반등 타이밍을 보더라도 갑작스럽게 이런 드라마틱한 반등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결국에는 횡보성 장세를 연출하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움직여 보면 옆으로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많이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1만 원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본전 가격 이상에서는 종목 교체를 조금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손전할 자리는 아니거든요. 손해보고 팔 주식은 아닙니다. 조금 더 보유를 하셔가지고 한 번 가격대만 조금 잡아드리면 이런 가격대에 지금 한 번 잡았던 자리 위에가 이런 자리가 지금 보이는데요. 딱 11만 2천 원, 11만 원대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올라오면 한 번 본전 자리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우리가 본절이라고 하죠. 본절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군으로 교체매매를 하시는 전략. 그리고 이걸 만약에 지금 사신다면 지금은 이 종목으로 한 3개월 이상은 들고 가셔야 됩니다. 사실.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저라면 11만 원대에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신규 매수자는 2, 3개월 정도는 보유하고 가셔도 되겠지만 지금 문의 주신 분들은 본절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문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이상렬 전문가님 이렇게 스윗하게 불러주셨고 대원 미디어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상보 종목 접수가 돼 있고요. 내려가 보죠. 1신바이오 들어왔습니다. 1,850원에 비중 50% 현성 바이탈라는 종목도 가지고 있고요. 상당하게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1,650원까지 떨어졌다. 어제 오늘 엄청 오른다고 하네요. 목표주가 3.300원까지 오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시는데 썩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인상관리가 안 되는 표정관리가. 그럼 어떤 종목 한번 만나볼까요? 한번 우리가 미코 한번 가져볼까요? 미코. 미코요? 좋습니다. 4,775원에 손절할까요? 들고 가도 될까요? 하셨는데 비중은 없어요. 지금 가격대는 미코 같은 경우에 살펴보겠습니다. 4,5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 급등이네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거는 너무 아쉬운 게 이분이 저를 조금만 더 알았다면 저에게 관심을 조금만 더 보였었다면 저의 이거를 하트를 보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이 3,300원, 3,200원 이런 자리 엄청 많이 추천했었거든요. 이 종목을 그 전에 우리가 이해리 맹커보고 미코라고 그런 농농가 하면서 그렇죠.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꼭 튀고 나면 그때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분도 딱 튀고 나니까 이제 4,700원에 지금 들어가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앞에서 미코가 여기 왜 올랐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수소차 관련해서 이슈가 됐었고 그러고 잠시 쉬었다가 지금 다시 한번 튀고 있는 과정인데 이 기업에 대한 자회사가 있어요. 그 기업이 바로 코미코라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지금 상장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코가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천억이 조금 넘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자회사가 상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상당히 작다는 것은 추가적인 주가에 대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소차에 대한 부분을 빼고서라도 지금의 상승 자체는 시청자님이 조금 너무 높게 사셔서 마음고생을 하는 거지 주가에 대한 흐름은 괜찮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홀딩하라는 의견을 드리고 대신에 하단에 조금 자리를 잡아드리면 하단에 이 4천원 자리 보이시죠? 이 자리가 어떻게 해서든 지켜줘야 되는 자리예요. 세력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4천원 자리를 나의 생명선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의견 세워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지만 저희 월요일에는 셔터 닫고 대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끼리 종목 상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 끝나기 전까지 가득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전화 02786-102-1023 문자 013-3366-8288번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연속 유망주 드릴게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